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표정이 더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나서 공부 여덟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3장으로 넘어가셔서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성경말씀 먼저 다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3장 1절에서 3절 다같이 읽으실까요 요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보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요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세상에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희한한 세상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돌아오는 방법도 참 재밌어요 물고기가 토하니까 육지로 다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는 겁니다 오늘 거기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임했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완전히 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생각했어요 왜 그가 니누에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지는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니누에 사람들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누에 아닙니까 너무나 잔인하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백성인데 아니 하나님 저 사람들은 멸망해야지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혹시라도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건만 요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 많아요 우리도 예컨대 뭐 누구랑 이렇게 싸워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가는 천국 같으면 다시 제거해 봐야 되겠어 그럴 정도로 의의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 지신 거죠 내 마음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참 그런 의미에서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동인 동신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받은 것은요 이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머리로는 아 그랬어 이렇게 하지만 이게 내일이 된다고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데 요나는 하여튼 니누에 사람들을 품을 수가 없으니까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임한 말씀은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짓밟았어요 여러분 요나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어기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보통 이렇게 말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그렇지만은 의외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짓밟는 거예요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은 뜻밖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잘 지키셔야 된다고 설교하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떤 아이 둘이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아이 하나는 부모도 없고 배운 게 없어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서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화가 나겠어요 오히려 불쌍하죠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얘는 들어본 적이 없구나 모르니까 그랬으니까 오히려 치근지심이 가면서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이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은 아침 저녁 맨날 그르면 안 된다고 말을 요만했을 때부터 이만할 때까지 했는데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아버지의 당부한 말씀을 짓밟고 있으면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화를 내고 계실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나 자신이다 우리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백성도 아니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해 보고 내가 누군지 네가 알면서 어겨 그러면서 끝을 낼 것 같은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사울 같은 핍박자도 다시 기회를 받아서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고 죄인이던 사람들이 다시 기회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는 다 그 다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은혜를 입어도 한 번만 입은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입는 거죠 그래서 싹싹 빌면서 하나님 딱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내가 그런 짓을 안 하겠어요 그러지만 돌아서면 그 다시의 은혜가 또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서 그가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이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3장 1절에 두 번째 임한다는 이 귀절을 읽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몇 번까지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했을 때도 또 어기고 또 어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내는 언제까지일까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고 거절당했을 때 그런데 다시 또 재차 말씀하셨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마 백 번이라도 말씀하시고 천번이라도 말씀하지 않을까 종아리를 치면서라도 말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좋은 얘기도 여러 번 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그런 분들 종종 보는데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기억력이 떨어지신 거예요 5분 전에 얘기했는데 어머니는 기억 못합니다 전혀 모르는 것 같이 또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효자 아들이 어머니 그건 이렇고 저래요 처음 말씀드리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5분 있다 또 물어보죠 그럼 그 아들이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아들 나름이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어떤지 알고 싶으시면 오늘 가서 한번 조금 아까 물었던 거 또 묻고 물었던 거 또 묻고 다섯 번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기뻐하시든지 좌절하든지 할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은 한 시간 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5분 간격으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손발 다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하냐 하면 직장을 다 정리하고 들어 앉았을 정도니까 옆에 있어드리겠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야 이건 이래 그러면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현대판 요나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줘서 돌아오면 내가 두 번째 말하는 거야 이번에는 잘해 이러고 이제 하시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말씀 다 순종했나요 두 번이 뭐예요 수도 없이 말씀하셔도 우린 또 다시 쓰러 가는 배를 또 타는 사람과 같죠 그래도 요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 한 번만 얘기한다 한 번 외에는 없어 기회가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내인데 그 인내가 어디서 온 겁니까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심각한 고통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더 이상 말을 걸어오지 않으실 때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갈이 제일 힘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기절이죠 암호수서 8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목이 마른데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말씀이 여기가도 없고 저기가도 없는 거예요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이제 젊은 처녀 그 처녀에게 가장 돋보이는 게 뭡니까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운 처녀 그 다음에 젊은 남자 힘이 넘치는 패기만만한 청년 근데 아무리 힘이 넘치는 남자 청년이라도 아무리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쓰러진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게 큰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신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고 있다고 하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부부끼리 어느 정도 대화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상도에 오래 있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하루에 세 마디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잘 있었나 밥 먹자 자자 뭐 그런다고 그러고 대화가 없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쳐다보고 제가 잘 아는 장노님이 계신데요 그 어느 집사님 아버지랑 그 장노님 아버지랑 같은 동네 앞뒷집에서 태어났어요 그 나이도 같아요 그리고 어려서 그 동네를 계속 자랐어요 그리고는 그 동네 다른 데로 이사 가본 적이 없대요 거기서 나신 분들이 한 80년을 그 동네에서 계속 사는 거니까 이건 뭐 얼마나 친합니까 그래서 그 장노님 말씀이 재밌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침 잡수시고 나가면 매일같이 나간대요 그럼 어디 나가시겠습니까 그 집사님 아버지 만나러 매일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니 그럼 요만했을 때부터 코 올릴 때부터 같이 사는 건데 그럼 매일 만나서 두 어른이 뭐 하냐고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루 종일 그냥 앉아계시대요 나란히 앉아가지고 왔나 그러면서 이렇게 앉으시면 하루 종일 뭐 오가는 사람도 쳐다보고 뭐 이렇게 하고는 저녁 때 내일 보세요 그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워낙 두 분이 다 말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옆에 있다고 그래요 그 얘기도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 안 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 이후로부터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누에로 가라 그랬더니 바타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입을 닫지 않으시고 두 번째 또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중단되는 건 참 무서운 건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때가 영적 암흑기인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어떤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엿장수 맘대로 시대라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다 자기 맘대로 해요 기준도 없고 원리도 없어요 그럼 적들이 쳐들어오면 또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 사사를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사무엘이 그 혼란 시기에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사무엘 바로 앞에는 누굽니까 실로의 성막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 자체가 영이 어두운 사람이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신 시대예요 아무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났고 엘리 밑에서 성장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나타나지 않던 때다 영적 암흑기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보면은 설교 방송이 많이 나오고 성경책이 우리 다 있어서 읽고 매주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말해요 그러나 정말 영혼을 살리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성령 안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과연 많은가 드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도 또 문제인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말씀이 끊어지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을 부르죠 어린 사무엘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나 말하고 싶어 내 메시지를 주고 싶어 그런데 받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입 닦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내가 말을 걸고 싶은 사람이 태어났어 그게 사무엘인 거죠 어휴 아직도 어린데요 어려도 괜찮아 어려도 내가 오랫동안 참은 말을 하고 싶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못 알아듣죠 그죠 엘리가 부른 줄로 착각했잖아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알아들을 때까지 내가 계속 부르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말하고 싶은데 내 말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갑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또 그건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은 말씀을 듣고 싶어도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고통인 것이고 하나님의 고통은 당신의 진리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들으려는 자가 없고 또 다 짓밟아 불순종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생의 고통이 다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주님이 말씀할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죽게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말씀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거죠 여러분 크리찬이 누굽니까 크리찬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온 인격과 삶을 통해서 응답하는 사람이 크리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사람들이죠 이게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나 또 이 방송을 이제 보시게 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입과 온 인격과 삶을 통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계속 말씀하세요 과거에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사실 세례 요한도 수백 년 동안 메시지가 단절된 끝에 나타난 분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잖아요 말라기까지 선지자가 등장했고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유대 광야에 약대 토로스를 입은 이상한 패션의 사람이 하나 등장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네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다 모여든 겁니다 그 유대 광야 빈 들판에까지 거기 뭐 있다고 왔겠어요? 잘생긴 사람 보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입에서 나오는 수백 년 동안 들어볼 수 없었던 하늘의 음성이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말씀의 권위 앞에 강포하기 이를 데 없는 군인들도 무릎 꿇고 세리들도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더니 얼마 후에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귀신이라 그분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셔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이제 우리가 몇십 년씩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신앙 생활하는 재미는 1차적으로 어디 있는 거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성경책이야 이렇게 읽죠 성경책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책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책이라고 하면 몇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 인쇄소에서 기계로 찍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막 쏟아져 나와요 그건 성경책이라는 제품일 뿐이죠 가격 얼마 이렇게 값이 매겨져요 그러나 이게 어느 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이 나타나면 이거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이 중에 한 줄이라도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사연이 많아요 이 껍질을 다 떨어져서 입히고 또 입히고 누가 레자로 이렇게 또 흔히 하는 말 야매로 해줬어요 해가지고 또 떨어져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래도 이게 이제 첫 펼치면 딱 나오거든요 손에 익은 이게 이제 저한테는 아주 낡았지만 저희 집에도 새 성경책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늘 아침 되면 들고 나오는 건 이건데 여기 이렇게 많이 줄치고 메모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제 영혼을 찌르기도 했고 어루만지기도 했고 또 여기 정말 한 줄에 매달려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고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본 적도 있고 그 속에서 설교가 나오기도 하고 나를 반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화된 거예요 이거 이렇게 낡은 성경책 이거 값으로 누가 사가겠습니까 이거 제가 팔면 누가 살까요? 얼마쯤 살까 이게 종이로 따져도 그렇고 값이 없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책에 기록된 이 글자로 기록된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에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를 물고기가 육지로 토해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토해내기만 하고 말씀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요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날 살려가지고 육지로 내보냈는데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게 막막했을 텐데 요나에게 다시 말씀이 두 번째 임하면서 니누외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가야 될 방향이고 해야 될 일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용을 채워주는 게 말씀이고 말씀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그에게 또 공급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기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도 잘 듣는 은혜를 얻으시기 바라고요 그 말씀이 어떤 목사가 하는 이야기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다가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다 차이가 많죠 어떤 사람은 너무 빠르게 말해가지고 들으려고 하는데 벌써 딴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졸리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목소리가 너무 허습해하고 어떤 사람은 또 발음은 정확한데 딴소리만 하고 뭐 이게 도대체 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착착 와서 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글쎄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그걸 평가하면 안 되죠 제2 스위스 신앙 고백 세컨 헬베티 컴패션에 보면 설교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그가 성경을 읽고 들려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가만히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으면 그 중에 한 줄이라도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틀림없이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기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사실 설교 30분 40분 1시간 들어도 이거는 남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 거니까 물론 내가 깨닫지 못한 걸 깨달은 분이 말해주면 도움될 때가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은요 이 무궁무진한 진리의 말씀을 내가 주님을 옆에 모셔놓고 성령 안에서 읽는 겁니다 이 복을 받으면 최고죠 그죠 말씀을 그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이 어두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거는 귀를 이만큼 키워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디모데우서 4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뭡니까 디모데우야 너 가서 사람들에게 하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잘 듣고 아멘 하면 힘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신이 나죠 잘 들어주면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문제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아무리 가서 말을 해도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보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딸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딸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TV 이렇게 채널을 돌려보면요 먹는 방송이 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먹는 방송이 너무 많아요 저 같은 사람 보면 안 되는 방송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채널 하나 건너 하나가 계속 먹는 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먹는 방송과 사이사이에 어떤 거는 계속 뭐 사라는 얘기예요 선전을 하고 이제 뭐 그런 광고 방송이고 그럼 뭐 몇 번 돌리다가 뭐 하나 나아 보면은 이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뭐 그런 막장 드라마든지 뭘 봐야 될까 가끔 시간 여유 있을 때 텔레비 앞에 앉으면 저는 이렇게 헤매고 다니다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그나마 스포츠가 좀 나아 축구 이런 게 그래도 좀 나아 그런데 또 그것도 지니까 또 화가 나잖아요 또 뭘 보냐 하면은 등산 가는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뭐 산 그러면 아 산에 가는 건 좋은 거지 산에 가서 뭐 이렇게 아 근데 또 산 드라마도 산 그런 프로그램도 보면요 어떤 때는 좀 우리 기독교인이 보기 좀 그런 것들도 나오는 날도 있어요 볼 게 없어요 볼 게 그럼 몇 번 해보다가 꺼라 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야 되는 거죠 볼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사욕이 뭡니까 욕심이죠 욕심 자기 욕심을 따를 이야기들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데 누가 그 얘기하면 쫓아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는 귀가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닫았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서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에도 사람들이 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문제입니다 또 4장 4절에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내용도 없는 비진리 그런 걸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도 영혼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알아도 유익이 없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듣고 머릿속에 지식으로 축적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어 봤댔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강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건강한 지식이 최고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저 소록, 여수 애양원 아시잖아요 소록도와 함께 애양원은 나환자들이 많이 계신 곳이죠 이제는 다 옛날 얘기화됐습니다만 제가 애양원에 자주 갔는데 거기 가서 참 감동적인 얘기를 거의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거기 애양원에 나병으로 고생하셔서 오신 분들이 우리 생각에는 다 몇 년 못 살고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 후에는 약이 좋아지고 또 그분들은 세상 욕심이 없어요 그 몸을 해가지고 바깥에 나가도 아무도 환영하지도 않고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게 다 끊어졌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 출세 다 끊어진 거예요 그죠? 거기서 유일한 낙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도 가면 대낮에 예배당 안에 그 노인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몇 분이 앉아 있어요 앉아서 뭐 하면 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거기 100세가 넘은 분도 있고 90이 넘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 낫긴 낫죠 더 이상 이제 병이 하진 않는데 그래도 다 몰골이 흥해졌으니까 거기 계신데 그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단한 자랑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치매 환자 없대요 거기 치매 환자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병에 걸리면 치매가 안 걸리도록 이게 작용하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할 일이 없으시니까 이제 모든 걸 주님께 두고 하루 종일 기도하죠 신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분이 여러 사람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성경을 다 계속 그걸 떠올리고 또 반추하고 또 묵상하는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맑으니까 치매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보려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송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 구절이라도 암송을 하는 거죠 외워도 그 다음날 또 까먹을 수도 있지만 계속 암송하고 계속 암송하면서 그 말씀 묵상하고 오늘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느 정도 집념을 가지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안 들어도 계속 말씀하신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에스겔 너 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그런데 그들이 안 들어도 계속 말해라 이렇게 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말하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잔이라 얼굴이 뻔뻔하대요 하나님의 표현이 재밌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해줘라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래요 네가 가서 만날 그 사람들은 뻔뻔한데다가 폐역하기까지 해서 네가 말해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듣지는 않지만 아 그때 누군가가 와서 계속 말했지 선지자가 있긴 있었구나 이렇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안 들어도 너는 가서 계속 말하라 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많은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 성경책을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입니다 수십 개 나라 언어로 성경을 수천만 권씩 매년 인쇄소에서 찍어내가지고 전 세계로 보급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책 만드는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 얇은 종이에 여기다 볼펜으로 써도 뒤에 번지지도 않을 정도로 이 얇은 종이에 잘 인쇄해가지고 전 세계 성소공예가 자기들의 성경을 한국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여기다 가죽 포장을 씌워가지고 성경 만드는 기술 세계 최고거든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듣든지 아니든든지 뻔뻔하고 패혁한 사람처럼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아마 나중에 핑계 못할 겁니다 몰랐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 못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처럼 많이 말해준 백성은 없어 대한민국에 목사가 얼마나 많으며 교회가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많은 성경책이 매년 생산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걸 축복인 줄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요나에게 말씀이 두 번째 임하죠 그럼 니누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임합니까 말씀이 하나님께서 니누의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거기 하나의 구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요나가 받아가지고 니누의 사람에게 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니누의 사람들하고 요나 사이에서 영적으로 누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나일까요? 니누의 사람들일까요? 이거 참 어려운 대답이죠 니누의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승배자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당연히 요나가 선지자고 그러니까 요나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미 하나님 말씀 짓밟았어요 그런데 니누의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아니고 요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전해줬는데 간접으로 그런데도 바로 회개했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한 겁니까? 참 무서운 얘기죠 이게 사실 제가 이거 오늘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너는 오늘의 구도 속에서 보면 매주 설교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요나의 입장에 더 가까운 사람이지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너를 통해 듣는 이들이지 그러면 너와 그 성도들 사이에 나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믿음이 좋고 누가 더 말씀의 반응을 잘한다고 생각하냐 하나님 목사인 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거를 또 다시 다르게 적용하면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다 받으신 우리하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고등부 회장을 할 때인데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살 많은 누나가 어느 날 자기 여동생을 하나 이렇게 인도해왔어요 그 여동생은 저보다 또 한 살 적어요 그 누나는 저보다 한 살 많고 제가 고2 때 그 누나는 고3이고 그다음에 그 동생은 고1이었어요 그런데 토요 집회를 그때는 했습니다 토요일 날 고등부가 이렇게 모이는데 교회라는 데는 난생 처음 왔다는 거예요 교회는 난생 처음 왔다 그런데 이렇게 얼굴이 맑고 사람이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누나 동생이 우리 고등부에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마음의 첫째는 뭐냐 하면 고등부 회장이잖아요 우리 고등부가 더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하나에다가 약간의 관심 그런데 걔가 처음 온 토요일 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 와서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때 저희를 지도해 주신 분이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쭉 아이들을 훑어보니까 성경 찬송 안 가져온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막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조그만 거 신약 성경하고 시편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져온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님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기초가 성경 찬송부터 있어야 된다고 없으면 가서 사라 그리고 사대 요만한 거 사지 말고 나중에 청년 돼서도 볼 수 있고 거기다 메모하면 이게 계속 있는 거니까 요만한 거에 하면 나중에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큰 거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걸 사야 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 날 아닙니까 토요일 날 서너 시에 모여서 한두 시간 하고 그 다음 날 주일 날인데 제가 그 여학생 보고 언니랑 같이 내일 꼭 나오라고 주일 날 와야 정식으로 등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일 꼭 오라고 나는 회장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 여학생이 왔을 거 아닙니까 언니 따라 제가 놀란 건 그겁니다 성경 책 찬송가를 새 걸 사왔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거 그때는 요즘처럼 이렇게 하나로 묶고 하고 지퍼로 돌리는 그런 거 없고 따로따로 있었을 때 옛날이니까 근데 그거를 제일 큰 성경 책에 제일 큰 찬송가를 새 거를 들고 온 거예요 그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새 성경 책 새 찬송가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저께 그분이 제대로 믿으려면 사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제가요 정말 놀랐어요 그때 왜냐하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한마디 했을 때 바로 순종하는 사람 첨봤거든요 거기 그날 애들이 많이 있었지만 토요집회 온 아이들이 백여 명이나 있었지만 다 그 얘기 똑같이 들었지만 큰 거 장만의 원에는 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런 애가 있구나 교회라고 난생 처음 왔다는데 그래서 저는 그 부모가 교회 가는 걸 적극 후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이 돈을 부모가 줬냐 아니에요 부모는요 아직 교회 가는 것도 몰라요 그 몇 달 후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딸들이 교회 가는 걸 알게 됐어요 뒤집어졌어요 집안이요 얼마나 심한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꾸준히 나왔어요 나중에는 그 언니는 아버지 어머니 핍박에 못 내게 하고 지쳐갖고 안 나오게 됐습니다 언니는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 동생은 꾸준히 나왔어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어머니 아버지 다 교회에 집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자매는 지금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이 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잘 성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오래 다닌 사람이 잘 믿는다고 반드시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니누의 사람들이 한 번 요나가 증거하니까 바로 회개했잖아요 우리 생각해 볼 게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나의 입장에 있을 때가 많은데 나는 잘 믿고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이런 구도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일어나 저 큰 성음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게 새로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도 이거였어요 요나야 니누에에 가서 해라 그런데 지금은 그때 안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얘기가 똑같이 또 임한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보세요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요게 엄청 중요한 거죠 요거 못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요나가 자기 생각대로 일어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라고 하는 니누에로 딱 간 거예요 요나가 순종을 했어요 지금 요나가 가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뭡니까? 자기부터가 자기부터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선 나부터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을 해서 니누에로 가고 그러고 나서 니누에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부터 잘해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부터 순종해 너부터 순종하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원리다 그런데 오늘날 영적으로 왜 혼란합니까? 말 잘하고 메시지 많이 전파하는데 나는 안 하는 거죠 나는 안 하면서 남에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을 제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책망 아닙니까?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계속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자기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은 배워라 그러나 그들의 삶을 배우지는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에 의해서 평가받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는 겁니까? 순종하는 믿음인가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7절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감격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시는데 입으로 아멘하고 내 영혼이 아멘하고 삶으로 아멘하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요나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순종을 했는지는 이 다음번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